자네 승품 문제를 물어봤는데 말이세요. 어찌 됩니까? 아무나 연출이 없는 사람들 인경을 한다 들었어요. 산비의 똥. 이런 미친 놈이! 역분을 두 배로 늘리고 저항하거나 도주하는 자는 차명에 처한 그 가설들까지 죄를 믿겠습니다. 연호하여 주시옵소서. 나의 치세를 전면 부인하고 산부! 소실을 기록 대관들을 무고하는 내용이오. 길고 길었던 방황, 여기서 끝냈다. 제 bandits